자 밥이 왜 너무 먹었어? 쟤 어디 아파 딴대기 대장에 요렇게 세명 그다음에 우리 도랭이 다 먹었어? 요렇게 세명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아가 다 먹었어? 쟤 새끼 요래야 닭가슴살 터져야돼? 요렇게 세명 따로따로 먹고있어 쟤 새끼 안 먹어 쟤 새끼 쟤 새끼 쓰리누링 있어놀인 쟤니 왜 저러고 있냐? 쟤니 왜 안먹고있어? 어 이거 먹어 야, 너 어디 아프지? 어이구 우리 대장이 잘 먹네 대장이 맛난거도 줘야되겠네 맛있는거 많이 먹어 입도 진짜 짧아 녀석들이 까불아 왜 안먹어? 응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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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